안 돼 안 돼 안 돼 열심히 가스 상황이 안 돼 지금? 어 상황 안 돼 아아 아 고맙습니다 꽃잎부님 감사합니다 1승 4패 1승 4패 우린 공방체질이야 어차피 배치고사 봐야돼 기다려봐 이게 어떻게 하이럿 2승 4패 한타할 때만 같이 다니고 뭉치면 안 되겠다 젠야타보다 그냥 딜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업은 되게 빠르네 지금 몇시지? 와 아직 10시밖에 안 됐구나 아크는 요새 좀 빡세서 잘 안 하고 있구요 어 야 근데 왜 이렇게 초록색 저거 하나 고맙냐 진짜 저거 위에 하나 있는 게 고맙네 아 저거 하나 때문에 그래 저거 하나 덕분에 한다 저거 하나 덕분에 한다 저거 하나는 고맙네 저거 하나라도 없었을 때 지금 아마 한 두명 정도 때려치고 나갔을 것 같은데 그니까 어 그루 탈퇴 뭐 흐흐흐흐 아 아 저거 하나가 되게 고맙네요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챙겼나? 어 뭐야 오류 상 안찾였어 다시 일리오스 일리오스 오랜만이다 한 번 합시다 이번에 백레벨 하나밖에 없어 가자 자 다들 안 보일지라도 한 번 두 손 한 번 모으세요 승리를 기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 보아 여기서 두 손 모은 거 증명되는 사람 조만ão 밖에 없어 흫 dramas 하휴핫 다 모으고 있어 나도 모모 저는 그래도 모으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모아서 승리를 혼자서라도 기원하겠어요 진짜úsica 우리집에 오던가 어우 나도! 나 서울이야! 대군가 찍고 서울 올라와! 여름 휴가네. 1박 2일 프로젝트네. 1박 2일로 될까? 대구 서울이면 1박 2일이 왜 충분하지? 여기 덜 있잖아. 덜 있잖아. 여기. 뭐가? 다른 지역 사람들. 어, 많은 지역 사람들. 야! 사는 지역 말하면 한 번씩 내가 다 전공할라니까 내가. 졸지에 전국 여행. 아프리카 배나먼트 한 번 갔다올라니까. 우리나라의 중심이야. 대전으로 모여. 대전으로 딱 한 번 직결해. 휴가 한 번 대전으로 갈랄게. 와,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잠깐만. 어, 지랄. 아! 까비인데? 어, 라이너르투가. 얘들아, 왜 안 밟니? 제 피 얼마 없었을 텐데. 아, 제 피 얼마 없었을 텐데. 일단 루시우 컷. 나이스. 나이스. 솔자 컷. 어? 카틸 됐쇼. 아, 아 미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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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진님. 먹었어, 먹었어. 루스팀 들어가, 루스팀 들어가. 상대 루시우 컷.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파라. 깜짝만 더. 오른쪽 라인. 라인 아르트, 라인 아르트. 그냥 깨 부숴버려, 이거. 나이스. 오케이. 돌진하다, 돌진. 돌진 아닌가? 파라. 뭐야, 뭐야, 뭐야. 위에 파라, 위에 파라 떴다. 궁 느낌 난다. 벌써인지 모르겠지만. 더블캡. 짠. 에드샷. 아, 떴. 어, 나이스 힐. 파라 계속 위에 떠있다. 파라 계속 위에 떠있어. 저거 국냄새 나. 국냄새 저거. 솔져. 솔져. 야, 위에 아무도 저거 뭐야. 견제 못해, 지금? 우리 하려면은 맥크리나, 겐지나, 한조나. 파라 더블캡. 아니, 저거 파라 좋아. 쟤. 계속 왔다 갔다 올리는데, 저거. 이거봐. 니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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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었지 않았어. 야, 갔나. 야,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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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방금 한조군 그리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야, 우리 수준은 무슨. 야, 쟤네 우리보다 레벨 훌놨네. 82에, 80에, 70에, 87에. 그리고 마지막 한 놈은 154네. 레벨이. 하라 떴어요. 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오케이, 라인아르트 잡아주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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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찌. 모찌, 모찌. 모찌, 김호즈!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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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좋다는거야. 두디 왔어. 인생 파이밍 왔어. 됐어 우리 80%야 좀만 버텨 어 이번 판 진짜 강 같다 강이다 강 어 강이야 가 가 오케 초록색 하러 올리자 그렇지 아오 야 그 하나 왜이렇게 기분이 좋지 5알이 넘는 승륜이 아닌데도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우와 우와 한방에 죽었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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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돼지 양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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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이밍 만나니까 게임이 뚫리네 이거 타이밍 만나니까 아 모바일 버퍼는 아프리카 서버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거여서 PC로 보는 것 좀 추천드려요 모바일이 조금 아프리카 서버가 안좋아서 오케이 야 잘했어요 됐지 열판이야 열판 잘했어 잘했어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멘탈 회복하려면 뭐 내가 힘차게 말하는 것보다 1승이야 1승이 필요해 지금 솔직히 그냥 이겨야돼 어 그냥 이겨야돼 그거밖에 없어 문담무용 뭐하니까 곽구공왜이래 2 1 가자 2 2 3 2 2 2 3 으헤헤헤 오오오오오 좋아 좋아 나의 주어좋 이게 막 90% 차였다 야 저기 게임 말렸다 저기 게임 말렸어 미친 뭐야 아이씨 바로 먹혔어 바로 먹힌다 바로 먹힌다 아아 바로 먹힘 바로 먹히고야? 하아 안되겠다 라인이나 해야지 내가 진짜 저 파라 저거 때문에 내가 진짜 제명이 못써야겠다 여기가 근데 이 구조가 파라가 괜찮더라고 음 파라가 쏘기가 좀 괜찮아요 어 어 뭐야 어어 메이메이끄져 메이끄져 아냐 너 안나냐 너 아냐 너 아냐 흫흫흫 흫흫 흫흫 기죽지마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겼잖아 메이가 얼리고 파라가 죽엔데 다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도망 Minnesota 개 망했어 시발 인생 흫흫흫흫흫흫 뭐야 어잉 자 하 왜 저걸 못보냐 내가 으아 한번 돌격 가야 겠어 아어양 이걸 이게 하나하나 자기가 너무 빡세 다 뭉쳐봐 다 가지 말고 뭉쳐봅시다 한 번 뭉쳐 뭉쳐 시간 가더라도 뭉쳐 아 가지 말고 뭉치라니까 저런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있어봐 다들 있어봐 지금 너무 각계급하다고 하니까 쟤네들은 뭉쳐했는데 이 정도면 갈 만해 이 정도면 오케이 궁 끊었다 한 번 들어갈까 지금 어 뭐야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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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 썼어 궁 쓰고 쟤 도망갔다 이거 한쪽에 모였지 말고 잠깐만 조금만 이따 가면 안될까 이미 들어갔어 이미 들어갔어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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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보 아 아 나이스 궁 아 아 나밖에 안 죽어서 정말 다행이다 다 돌아갔어요? 빨리 들어가야되는데 어 이미 늦었어 에헤 하 아래다 우리 좀 조금 모여가자 조금 모여가면 돼 하아 이번에 폐하니까 나 위도우 갈게 얍 얍 아 저기 흠 그래 힐러 한 명만 해 한 명만 하고 어택 한번 넣자 야 잠깐만 우리 힐러 한 명 아 있구나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순간 위도우로 바꾸는 줄 알고 잘못 바꾸네 아 아 그래요 욕할때 웃겨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욕엔 감정이 없다니까요 흠 흠 알아서 뛰어요 흠 어 느려도 상관없어 아직 아니야 아직 깽클형 왜 정글엔 한번 사고 한번 기대할게 갑자기 왜 뭐야 저기도 위도우있다 정글엔 한번 사고치는 캐릭터니까 아 아 아 니 저거야? 메르시야? 와 한방에 안죽어 쟤 아 오 와 내가 거기를 막 날려보내는 아랫도리를 흐흐흫 흐흫 와 또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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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니야 왜 다 죽어 흐흫 모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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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와요 오케 잡았어 정크래 아 정크래 아 뭐야 메이가 아 우리팀인줄 알았네 이 순간 잡으러 왔구나 쟤가 도망갔으면 이겼는데 아 쟤 궁쳤다 아 쟤 궁쌌어 묻어둘 순 없다 자 한번 지금 궁 찬 사람 없지 없죠 당연히 없겠지 베르시 궁이라서 딱히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연기해볼 수 있는 거는 한조 한조가 와 수나 수나 한조 궁 아하 자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 살리면 안돼 늦었어 아이고 메이코 패스야 아니야 살린다 아하 아하 메이코 패스 메이코 패스 잡을 수 있어 메이코 패스 잡을 수 있어 메이코 패스 잡을 수 있어 근데 얘한테 억울당하면 안되는데 메이코 패스 잡았어 메이코 패스 잡았어 승천시켰어 승천시켰어 야 위도우 진짜 빡치네 이거 뭔가 배가 고프다 오케 오케 나이스 빡치다 빡치 진짜 오케 나이스 들어와 다현 들어와 들어와 아 아 파라 어 괜찮아 괜찮았는데 방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도면은 승천시켰어 오케 오케 저 위에 저 위에 위도우 제가 쏘는 저거 위도우였어요 파라 가요 파라 아 자 그리고 우리 수비 수비잖아 그냥 진짜 그냥 궁 막써 그냥 계속 막아버려 그냥 ыв 이리 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모르겠 acerca 우웩 식GI 들어가야되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면 지금 쟤네들 아무도 없어 그래 게밀려올거야 지금 아마 쟤네들 죽어가지고 이제 막 엄청 기어올거거든 지금 아 저탕받아 아유 아니야 프롬치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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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하나 잡았어 으아악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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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리면 안돼 저거 쑤 아 저 파란 년 저거 씹 버틸 수 있겠어요? 08% 잡았어 야야 빨리와 빨리와 gaz적인 굶 쓸께 길 들어왔다 illo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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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것같은데 이거 빨리 죽여야된대 쟤네들 다 기어져 빨리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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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을 베이컨 패스! 믿어 안돼 안돼 뺏기면 끝나 게임 끝나! 뺏기면 게임 끝! 안기고 빨리 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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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진짜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 어 끝이 아닌가 본데 아 이거 5라운드까지 있구나 야야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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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진짜 남아 오늘 안선생님 불러 안선생님 우리 투솔저다 솔저 깽크라 가자 솔저 우리 솔저를 보여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지금 어 2대 1이기 때문에 지고 있지만 할만해 궁을 너무 막 쓴다니 무슨소리냐 지금 끝나기 1초전이었는데 우와 아앟 방벽 부서집니다 빵 아야 아앟 옹 꺼정 옳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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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잇 이번 판은 뭔가 필이 좋아 좋아좋아 나도 개 집중문으로 갑시다 어 와아 파라있어 혹시? 파라있어요 위에 저 돼지가 진짜 어? 아이소 리퍼가 돼지 잡아줘야 돼 돼지 잡았어 돼지 잡았어 오케잇 와아 아 아 저거 아 나는 거점을 사수하겠어 야완이 호웅이가 계속 날아다닌다 파라로 어 어 여러분 훈수 안맞습니다 우리 장전캔슬 이제 안돼요 어 장전 없어졌잖아요 훈수 훈수 안맞습니다 이상하면 수사하지 마세요 응원해 응원 아 토론운수 안받습니다 아우씨 어트케 육이나 빵에 방송이 6명이 하는데 이씨 개인 일기장놀이라는 애들은 목을 쳐야돼 좋은데? 좋아좋아 2대2 가자 2대2 이게 뭐야 이거 끊어 끊어 어 돼지 죽었어 끊었어 돼지 끊어주고 사라 사라 왼쪽에 떴어요 이거 라인하우트 가드 채워요 가드 채워요 가드 채워요 채워고 있어 채워고 있어 오케이 아 이 새끼 이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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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이메이메이 메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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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오겠어 일단 잘했다 어 나이스 메이코패스 잘했다 처단 잘했다 진짜 그렇지 아 이스터즈님이 지금 중요한 애들 다 잡아주네 밑으로 기억이 없는데 이거 뒤에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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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한판은 왜 이렇게 힘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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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판 한판에 무지하게 힘들어가지고 첫판이다 우리 지금까지 랭게임 들어와서 한 번도 빡게임 아닌적 없었어 어 진짜 빡게임 안해 근데 쟤네들도 마찬가지인 쟤네들도 호구도 아니고 저주려는건 아니니까 이번에 내가 위스터를 저기 저기 위도우만 노릴게 네 위도우만 닫으세요 어 위도우만 닫게네 여러분 초록색이 보입니다 어 초록색 초록색 신호등 파랑색 불 하나 더 만듭시다 내가 전판에 내가 전판 폐허해서 너무 삽질했어 너무 빡게임이다 저 나 아까 위도우대 뭐 하지를 못했어 이게 정신력이 굉장히 너무 크게 소모도 해 어 한판 한판 힘들다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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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메르시 보다는 저기 루시우가 나은거 같애 그리고 루시우가 전체힐이 되니까 어 짜지만 돼 예 그게 커우거든 뭐야 이거 아 우리팀이구나 어 오케이 위도우 위도우 확인했어 오른쪽 위도우 오른쪽 위도우 오른쪽 위도우 아 돼지 돼지 못 끊었어 와 저거 어떻게 저거 어 위도우 끊었어 한 번에 한 번에 어 위도우 끊었어 어후 나의 가드를 충전하겠어 나이스 굿샷 이걸 역전하나 고릴라씨 나 위도우만 어디다 위도우만 이걸 역전하나 아 아 아 아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크러치 끊어주고 나이스 뭐야 쟤들 왜 갑자기 저렇게 못해진거 같애 히키님 죄송한데 저희좀 바라봐주세요 아 아 못오게끔 어 아 못오게끔 견제하는것도 괜찮다 아 저 메이가 오네 아 메이가 오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원거리 저격수 아까 그 자리 올라간다 저격수 원래 자리 올라간다 아 갓네 갔어 조심 나이스 어디서 배불뚜이 새끼가 자 위도우 위치 확인점점 오케이 확인했어 확인했어 오른쪽 아 가석이 내 머리를 내주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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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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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위도우 떨갔어요 위도우 떨갔어요 아아 나 살려 나 살려 그렇지 와 방금 궁무니 오 좋아 오케이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야 농락해버려 농락해버려 못오게끔 농락해버려 아우 야 시원하다 다른 상대들도 우리한테 이랬잖아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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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까비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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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온다 꼬고있어요 로드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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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뒤에서 위로 이렇게 딱 떴네 어 야 너 나가 아 아 쟤 왜저래 진짜 내가 일부러 제대로 하려는데 오케이 같이 갑시다 한번 먹어서 밀어 그러면 끝나 우리 나 뒤에서 들어왔는데 어 오케이 바꿔고 갈게요 얘기를 하면 사람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좀 밝게 말하면은 어 뭐야 뺏겼네 응 뺏겼는데 오른쪽에 위로 잡았을게 자 왼쪽 메일 잡아주고 라인하르트의 궁이 갑니다 여러분 이제 올게요 있을게요 잠깐만 스톱 잠깐만 아악 화이팅 갔을게 오케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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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제 소음 빡센데 어휴 야 우리팀 잘한다 우리팀 잘한다 백업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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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좋다 백업 좋다 백업 좋다 어 메이 뻘궁했고 누가 메이 알 받게 만들었어 아 그러네 야 알 부셔버려 보내버려 그냥 어 메이 보냈어 메이 보냈어 갔다 어 승리 어 나가서 어 나가서 아 앞에서 기름아 앞에서 기름아 앞에서 기름아 아 마지막에 걔 하이라이트 좋아 그런 순받력이 필요한거야 백토리 와 저 근데 스킨 이쁘다 아 근데 쟤가 좀 하더라 아까 또 봤는데 아까 날라가가지고 뭐한거냐 근데 이거는 어 뭐야 쟤 두 명이나 죽어 뭔가 그렇게 튕겨내기 튕겨내기 지금 몇판째인데 적당히 하이라이트라니 근데 쟤는 그냥 저것만 계속 한거지 뭐 아 힘들었다 드디어 2승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2승 아 진이 빠진네 진이 빠진다 진이 빠진다 이제 얼마 안남았어 이제 60% 해서 거의 거의 끝났어 한 여덟판째 가면은 이제 그냥 노코멘트로 그냥 게임 진행되겠네 확실히 경호씨가 많이 죽이면 많이 죽는구나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판도 이기잖아 그러면 다음판까지 이기면 50%야 벌써 4승 4패 가는거야 미래를 생각해야지 당연히 적어도 지금은 이겼으니까 형 근데 주로 하던 매크리 왜 안해 나? 맞아 매크리 형 진짜 형 지금 재밌는거 그거 따지말고 이길거에요 매크리 딜이 떨어져서 생각보다 별로야 근데 형 석양 잘 넣었잖아 아 이 맵이야? 수비죠 아 아까전 파일도 우물에서 석양 잘 넣었어 수비네 낮은 자세로 게임하겠습니다 바스티오로 하겠습니다 그럼 메이 아 그럼 전 바꿀게 아 그럼 전 바꿀게 아냐 바스티온 두명이도 괜찮아요 아 오케이 알겠어 바스티온 그거 엘리베이터에 어 이러면 우리 탱크 없네 아 그럼 메이 가리기도 궁금했는데 어 그럼 내가 라인 오케이 야 드디어 할만한 애들 만났다 별없다 우린 똑같다 이제 어 진짜 레알 할만하다 어 드디어 야 이거 진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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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가 맞는 애들 만났다 뺄어 야 인생게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시원하자 야 이 정도면 진짜 딱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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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드디어 밸런스 맞는데 드디어 나오네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어 이 정도면 우리 첫 승 했을 때만큼 탈 수 있어 그래 만약 유튜브에서 보실분들 우리가 만약에 오늘 계속 이겨나간다 그러면은 진짜 참고 보면서 감동을 같이 느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혹시 명당 있습니까 아 이스턴이 여기구나 여기 아세요 그러면 아니 아니 거기 아세요 거기 아세요 아니 물어본 거예요 명당이 있는지 저는 여기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서로 웃으면서 서로 상호부환 합시다 거기서 오른쪽 옆구리 뜯으시고 제가 왼쪽 옆구리 뜯을게요 네 그럼 나 앞에서 얼굴을 끌게 어 우리 형은 면상 날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와 애들 많다 애들 많다 하여튼 저 아재 개그는 진짜 어디 가진 않아 일단 처음에는 내 얼굴을 안 보여줘야지 행복이 망할지 아직 배치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하나 컷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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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한 명 넘어간 거 같은데 한 명 자리아 넘어갔어 자리아 자리아 넘어갔어 자리아 자리아 넘어갔어 자리아 자리아 넘어갔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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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멀리 갔어 지금 자리아 센세 자리아 여깄어 자리아 여깄어 자리아 킬 자리아 킬 자리아 킬 자리아 젤이 아마 이제 내가 바로 메이크 오패스다 자 일 같은 거 어 저렇게 아프네 우리 힐러 없어 힐러? 메디 1명 1명 겐지인가 넘어간 거 같은데 2층이면 2층 힐러 없어요 힐러 없어 지금 힐러 없어 겐지 내가 될 거 같게 겐지 도망간다 테레포트 설치 아 겐지 만났어 겐지 만났어 하필이면 어 룬형 빠져 오른쪽으로 뒤로 들어갔어요 뒤로 와 여기 여기 있는데 거기 애들 엄청 많아 감사합니다.